여러분들의 어둑행독한 덕질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KT 멤버십 원픽 원픽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관심있는 분야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형 KT 멤버십 서비스에요 첫번째 테마의 주인공은 바로 반짝이는 아이돌 아티스트 강다니엘이에요 KT 멤버십 원픽은 통신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강다니엘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보내볼까요? 원픽에서는 매월 강다니엘 알람이 제공된답니다 원픽에서는 매월 기본 혜택들 뿐만 아니라 스페셜 혜택도 있어요 덕질만 했을 뿐인데 쿠폰을 이렇게나 많이 받다니 이거 싫어? 여기에 CGV 프리미엄 간 상영 초대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11월에는 오직 원픽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강다니엘 한정판 스페셜 굿즈박스가 12월에는 강다니엘이 직접 손편지를 적은 미공개 포토카드 응모권과 크리스마스 스페셜 알람음을 받을 수 있어요 아참! 다니티를 위한 KT의 깜짝 이벤트! 강다니엘 관련 숫자인 56, 725, 1210번째로 가입한 다니티에게는 미공개 친필사인 폴라로이드를 드려요 여러분의 덕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원픽! KT 멤버십 원픽에서 스페셜 혜택들 모두 하죠!